고고단 외우는 어린이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왜 수학 박사가 되고 싶을까요? 어? 제가요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1학년인데 고고단을 벌써 다 외웠거든요 어머나 그럼 고고단 한번 해볼까요? 8단 7, 7, 8 그건 못 외웠는데 저기 죄송한데 7, 8이 고고단이거든요 7 곱하기 6은 7, 1은 7 7, 2, 14 7, 3은 22 7, 4, 28 7, 1, 5, 35 7, 6, 42 그러니까 7, 6이 42잖아요 맞네 처음부터 외워야 돼요? 그럼 7, 5 7, 5 얼마예요? 7, 1은 7 7, 2, 14 7, 5 8, 3, 24 8, 3, 25